기절 기절 오른쪽 봐야돼 오른쪽 온다 하나 더 막아네 어... 아니 기절이야 14번 기절인거 같은데 네 14번 끝 피싱 캠프 없다 피싱 캠프도 없고 우리 주변도 없고 어 호사 많다 1발에도 내렸더라 살려봐 내가 여기서 봐줄게 뒤에 기절이야 1번 하나 기절 벌려줄게 뒤로 나 뺀다 다 끝났어 능선 끝났어 능선 끝났어 집 나오는거 봐야돼 레벨 그 자리야 라스 핑핑핑 바위일걸 네 내가 확결된거고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술탈 갈게 안보여 필드간다 얘들 필드필드 끝났지 끝났지 어 나 실체 좀 수거하고 갈게 저쪽으로 볼게 하나 더 남았어 왼쪽에 오른쪽 위에도 있다 어 너무너무 들어가지 말고 어 너무너무 들어가지 말고 어 너무너무 들어가지 말고 나와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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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바위도 있다 뭐야 얘는 반 앞에 어 동일아 어딨어 와 써클 밖에도 있는데 천천히 해 박병 허빅 돈 왼쪽으로 돌았네 어 근데 이게 좀 말이 안된다 어 제발 뭐 이거 바나나 까야나 먹어 뭐야 야 지나가야돼 뚜베기 하나 까놨어 서든가 여기 서든가 세워봐 좀만 보태봐 3집 애들 뛰어서 붙인다 우리 쪽으로 연막 좀 펴봐봐요 끈 끈 끈 끈 끈 저 차 타갖고 살려볼래 내가 뒤에 봐줄게 차 안간다 잠깐만 어 한번 화이팅 해봐 1번 왼쪽도 올라왔네 아 잡았어 형 차 그거 못쓰지 형꺼 사소리 고차선다 기절 아 아직 3집 담벼락 있다 1평 집 옆에 담벼락 나 힐 좀 아 앞에 하이 내 앞에 아 저기 있다구 하나 더 있다 담벼락 하하 하하 업무 들어가 같이 죽으려고 화장실 안 화장실 안 맞아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박스 같은데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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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한번 쳐줘 총 없어 나 살거야 살고싶어 역시 아 나 근데 보는 맛이 있어 어허 2팀이나 불리네 아 2팀 아니었으면 나 사는건데 어허 나 갔다 이거 아냐아냐 갔어 아냐 안돼 아 이거 거리가 있어서 야 거리 거리 거리는 얘도 죽는데 뭐야 하하하하 뭐야 어 나 킬은 6킬인데 336 딜 뭐야 막타 맞췄나 헤드 헤드만 맞췄네 이거 어디였지 이거 그냥 건널 수 있는 데 있던데 그냥 건널 수 있는 데가 여기 같은데요 여기였는데 여기 그냥 건너 볼게 내가 아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왼쪽인데 그래 여기 내 빛 내 웨이 내 웨이 어 야야야 키우시 키우시 하하하하 우리 다 잃었어 설마 1번님 아 나 일로왔었어야 되는데 아 원래 아 이거야 아 우리 저기 암살하러 간거야 저 집에 있을거야 아마 사람 암살? 어 집에 암살하고 차 뺐자 박았어 박았어 헤드 안 돼 나이스 탈 생겼다 나이스 뒤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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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뒷각 잡아줄게 얘네 딴 데 강 나와서 얘네도 자리 못 쓸텐데 네 갔어 갔어 쭉 갔어 쟤네잖아 그치 쟤네잖아 그치 아니 이거 자프리 아 아 뭐야 여기다 있다 이번에 어 메인도로에서 집에서 강나를 걸길래 싸우고 있다네 메인도로에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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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면 되겠는데 여기 아 근데 거기 있잖아 어 아니 더 더 더 더 이거 셰프 형 몇 명인지 혹시 체크 됐어? 2명 일단 1번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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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확인 확인 내가 벌려볼게 1번눈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뒷각 잡아줄게 양쪽 됐어 1번눈선 1번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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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타고 밀어봐 1번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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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서 수류탄 깔게 2번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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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온다 하나 더 연막 안해 자 연막 안해 왔다 바로 앞에 연막 안해 콕 제 끝에 살리겠다 못살렸네 우리 왼쪽 아래로 인서클 치자 나이스 여기 NG3야 이거 1번 있다 1번 여기 강 안 나와 1번 기자야 봐줘야 돼 성한이 봐줘야 돼 여기 2명 1번에 2명 파켓 찍었고 1번 도매 끝 오른쪽 뭐야 오른쪽 하나 있네 나이스 오른쪽 라스트 살려봐 살려봐 나빔 여기 여기 네팅 네팅 하하 수고래 마지막 친구가 탭이 엄청 많네 나이스 성한이 형 드리미 어 잠깐만 서클 좋은데 서클은요 왔다 2번 들어가 내 중에서 안 보여 왕관 지붕에도 안 와 1번 많이 아파 1번 지붕에도 있다 2번 없었지 형 셰프 형 어 나랑 들어가자 이거 안보여요 어 뚝배기 교환했어 어 형 쪽 붙는거 조심 붙는데? 미라돈 기절 여기다 3번 창고 2명인가? 그렇지 여기다 3번 1번 1번을 밀어야되 할거면은 시원하게 1번을 밀어야되 할거면은 시원하게 어 가자 니 가봐 어 자기장 안나가게 조심해야되 앞에 빙갈게 템에서 할 수있지 나 창고 견제할게 여기 가라 나 빙 아 나 가다 보이는거야 가다 보여 아 아 뭐야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나이스 살릴 수 있어 창고에다 붙였거든 조심해 어 창고에다 그냥 오른쪽 끝으로 밀자 이거 어 가자 1번을 밀어야되 우리가 2번을 밀어 내가 대충 드립을 쳐 볼게 63번 절로 밀었네 다행이다 우리 여기 쓰자 여기 쓰자 어 일단 한단 벌자 집에 아직 있지 어 집에 있겠어 형 그러면은 쟤네 안 쏘는거 보니까 내가 오른쪽 벌려볼게 어 어 어 아직 기절이야 14번 기절인거 같은데 14번 어 14번 끝 끝났어 라스트 집인거 같은데 아니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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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른쪽에 하나 더 있네 형완이 형 쪽에 아 걔네 2명이었다 맞다 그러면은 이거 3둘둘이다 집둘하고 오른쪽 둘 집둘하고 오른쪽 둘 여기 1번에 하나 하나 더 기절 아까 오른쪽에 한 방 우리 인서클이잖아 그치 한 1번까지 올라왔다 우리들 이거 안 쏴 그냥 쟤 칸 안 나와 1번에 끝냈어 연마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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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파이까지 먹는다 그냥 예 킬 1번필이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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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가야돼 아 괜찮아 안좋아 안좋아 자 두꺼풍빛 한번 울려볼까 오른쪽 오른쪽 기절이야 삼정지 조심하고 뱉핑 뱉핑 알아라 알아라 힝대하대 힝대하대 보고있어 킬필필 삼정지필 아 저.. 개까지 오면 딱 저밖에 안 돼 들어가시고 아.. 앉아가 어.. 기절킬이고 들어가나요? 오! 오! 아 아깝다 아.. 뭐야.. 기울이 확 깨지겠어? 어.. 기절.. 뱉핑 뱉핑 야하미 아.. 이번판.. 1000딜 예상합니다 저.. 저.. 이번판.. 100딜 안 될 듯 저도요 좋았다 나이스아 좋았어요 노.. 어.. 나이스.. possibly 나이스.. 나이스.. 이럴..